지금 저희 셋 중에 여기 머트사 까만언니 여기는 밝기 150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까만의 툴 여기가 밝기 100으로 해주시고 저는 50만 해주셔도 돼요 저는 사연이니까요 도전 제대로 안 해주셔도 돼요 피부에 진단이 있어요 아니요 저 사실 까세요 저 200만 해주셔도 되기 저희가 까는 애들끼리 똑같이 하자고 여름이가 제안을 하세요 미안해요 어두워하더라구요 진짜 예쁘다 아 내일보 못생겼다 제가 이 만내에들 역시 하필 안잡아줄게요 나 너무 혼자 나이들어지네 멈췄스네 계속해 진화다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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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다니세요